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란 일반적인 주어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도치 구문의 예시로는 there is, there are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ig chance 이렇게 얘기하면 큰 기회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the class. 그 수업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진 구문이며 도치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자리의 대여는 형식주어로 해석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is를 쓸지, are를 쓸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ig parade 이 문장에서는 a big parade가 a가 붙었으므로 단수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is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step에 s가 붙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단들 이라는 복수입니다. 따라서 are을 써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is와 are 중 바른 것의 밑줄 치고 해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여러분 다 풀었으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are three natural signs of rain. 이 문장에서 there is 혹은 are 구문 뒤에 오는 명사가 sign에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복수입니다. 따라서 is와 are 중 are이 와야 합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세 가지 자연의 징조들이 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there is 혹은 there are 구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good things라는 것을 봤을 때 thing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there are is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sns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다? 좋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suddenly there are. 네, 맞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there was이겠죠. there was a fire downtown. 갑자기 도심지에 fire 하면 화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는 many maple trees, 많은 메이플 나무들이 있다. 즉, 많은 단풍 나무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tree에 s가 붙었으므로 there are 가 답입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캐나다에는 많은 단풍 나무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도치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